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수의사 윤형준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에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또 그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들을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름이니까 열사병 기온이 30도를 넘는 상황에서 창문마저 콕콕 닫힌 집에 홀로 있는다면요 당연히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혹은 차량 이동 중에 잠시 휴게소에 들린 사이 차량 내부의 온도는요 무려 5분 만에 70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럴 때 강아지는요 순간적으로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열사병이란요 단순히 몸이 뜨거워지는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열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려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요 나아가 의식마저 잃어버리며 조금 더 지나면요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생각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보통 열사병의 위험도 레벨을 1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의식이 없거나 여러분이 불러도 여러분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다면요 위험도 레벨 4로 생명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선 시원한 그늘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시킨 후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틀어줍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얼음 아이스팩 등의 수건에 감싸서 양 앞다리 혹은 뒷다리 사이에 넣어주고 체온을 낮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신속하게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열사병은요 대부분 혼자 있는 강아지가 더위를 먹어서 일어납니다. 여름철에는요 항시 방충망을 친 상태에서 창문을 조금 열어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요. 실내 에어컨의 온도를요 28도 정도에 맞춰놓는 건 역시 좋습니다. 혹은 에어컨을요 재습모드에 틀어놓는 건 역시 높은 습도에 지나치게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외출 전에 꼭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쉬해 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로 무언가 이물을 먹었을 때 밥을 준 적은 없는데 강아지가 구석에서 무언가를 입에 물고 소리 내면서 오물거리고 있다면요. 바로 꺼내주셔야 합니다. 이물질을 삼키게 되면은요 강아지는 바로 구토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물질이 나와버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물질은 토해내지 못하고 노란 유행만 괴로워하며 토한다면요.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이때 무엇을 삼킨 것인지 혹은 어떤 종류인지 크기나 재질 등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모른다면요. 근처에 없어진 것이나 의심 가는 것을 알고 데려가서 병원에 얘기를 꼭 해줘야만 합니다. 이물질의 재질, 종류, 크기 등을 예상하고 검사를 진행했을 때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검사를 진행했을 때 검사 종류도 또 검출률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입안에 무언가 걸린 경우는요.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워워 진정을 시키고 손으로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거를 시도해봅니다. 혹은 너무 흥분해서 제거가 힘들다면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정을 시킨 후 천천히 제거를 시도해봅니다. 입 밖으로 만약에 장난감의 끈이나 리본 혹은 전선 등이 나와 있는 경우는요. 이미 많은 부분을 삼켜서 토해내지도 못하고 너무 길고 크다 보니까 삼키고 삼키다가 끝부분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느 정도나 삼켰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아주 작은 힘으로 살살 당겨봅니다. 혹 쉽게 아주 작은 힘으로 당겨진다면요. 깊이 삼킨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힘 없이 살살 당겨봤더니 안 나온다면요. 이때 절대 힘 좀 당겨주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마취 후에 천천히 당겨보든가 안 된다면 수술로만 끌어야 합니다. 그냥 실이나 리본 같은 힘으로 세게 당기면요. 식도, 위, 장 같은 것들이 실과 함께 딸려 올라오면서 굉장히 심한 손상을 입거나 장이 꼬여서 중첩되거나 식도, 열상 등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살짝 당겨보고 안 나오는 이물은요. 병원에서 마취 후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절대 그냥 당기셔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흔한 경우인데요. 갑자기 다리를 절룩거릴 때 우선 갑자기 강아지가 다리를 절룩거린다면요.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외형을 살펴봅니다. 어느 쪽 다리를 절룩거리는지 완전히 못 딛는 건지 혹은 딛긴 딛는데 힘을 실지 못하고 절룩거리는 건지 아니면 덜렁거리며 관절이 아닌 곳이 이상하게 움직이지는 않는지 다리가 정상각도보다 더 비틀어져 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차분하게 관찰합니다. 상처나 혹은 추혈이 있다면요. 우선 수건 등으로 압박해서 지혈을 해줍니다. 그 후에 돌발적으로 움직여 손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세탁망이나 수건 등으로 잘 둘둘 감싸 안아서 병원에 데려갑니다. 심하지 않게 다리를 절룩기며 체중을 어느 정도 싣는다면요. 단순히 실내에서 다리를 접지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정도 관찰해보고요. 그래도 다음 날도 계속 다리를 절룩거린다면요. 이때는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 봐야만 합니다. 아예 다리를 딛지 못하고요. 세 다리로만 공중공중 딛는다면요. 골절이나 인대 파열 같은 비교적 큰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요.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최대한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 움직이게 하시고요. 이동장 아래서도요. 많이 못 움직이도록 수건을 충분히 깔고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노령견의 관리 요령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나이가 10살이 넘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돌봐줘야 할까요? 강아지 나이가 10살이 넘었다는 의미는요. 사람의 나이로는요. 무려 60대 중반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 속에서 강아지의 정상수명은요. 이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생각보다 오래 살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질 좋은 음식 그리고 의료 혜택을 주어서 인위적으로 강아지의 수명을 많이 늘려줬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강아지는 서서히 한계수명에 임박해 가며 노하우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선 강아지에게 일하는 노하우의 증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관절이 이제 수명을 서서히 다해가기 시작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10살 이상의 강아지의 상당수는요. 크던 작던 관절념을 앓게 되는데요. 사람처럼 쩔뚝거리는 이런 명확한 증상을 보여주진 않고요. 주로 아픈 관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심해지거나 움직임이 줄어들고 산책을 오래 하지 못하며 잠이 늘어나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털과 피모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강아지가 노령기에 접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져 털이 빠지고 숯이 없어지며 윤기가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플라가 쌓이면 잇몸의 염증과 감염을 유발해서 치아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잇몸의 염증 문제는요. 통증으로 인해서 강아지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며 또 불쾌한 잇몸세가 날 뿐 아니라 박테리아가 몸에 빠르게 퍼져서 신체의 다른 부분, 간이나 신장 같은 데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면역체계는 쉬지 않고 늘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되어 감염이 훨씬 더 취약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수명조차 줄어들게 됩니다. 또 활동성에도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며 활동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잠의 깊이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일어나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요.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갑자기 깨우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비틀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활동성 역시 떨어지게 되어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이 적어집니다. 전처럼 여러분과 함께 산책 역시 오랜 시간 다니기 힘들어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이 행동 자체에 역시 관심도 적어집니다. 또 노화 자체는요. 강아지 행동에도 변화를 주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왔을 때 열성적으로 맞이하던 강아지가 언제부터는 덜 열성적이거나 혹은 나와서 보질 않습니다. 산책 시 새로운 곳을 향해 마구마구 달려가던 예전의 모습에서 예전보다 더욱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산책 시 또한 예전처럼 오래 걷기도 힘들어하며 또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게 되면요. 강아지는 훨씬 더 혼란스럽고 또 불안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10살이 넘은 노령의 강아지를요.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신경 써서 돌봐줘야 할까요? 이제는 나와 10년 이상의 인생을 함께한 강아지를요. 조금 더 세심하게 돌봐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산책을 더욱더 자주 시켜주셔야 합니다. 산책은요. 꼭 함께 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이 쇠약해지고요. 오래 걷는 게 힘들다면요. 유모차나 아니면 안고 다니셔도 아주 좋은 산책이 됩니다. 신선한 바람을 쐬고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뇌에 계속 자극을 주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노령견의 아주 중요한 유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도 걸어선책만 하진 않잖아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강아지의 산책이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자주자주 말을 걸어주세요.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서 계속 뇌에 자극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자극은요. 강아지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의 진행력이 늦춰주게 됩니다. 다정하게 말을 걸며 계속 관심이 있음을 알리고요. 강아지라 하여금 계속 반응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뭐 고스톱 같은 거 치라 그러잖아요. 강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료 역시 노령견용 사료로 교체해줍니다. 노령의 강아지는요. 더 적게 움직이고 잠을 많이 자지만 근육의 손실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합니다. 활동력과 소화력은 떨어지만 단백질 함량은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심하게 영양학적으로 디자인된 소화가 표현한 노령견용 사료가 필요한 겁니다. 수분의 섭취에 역시 더욱 더 유의하므로 더 자주 신선한 물을 갈아가며 제공해 주시고요. 더 자주 캔살 역시 함께 구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경 역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음식과 물을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되도록 가까운 곳으로 모아줍니다. 몸을 숙이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그릇과 밥그릇의 높이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자주 오르거나 내리는 곳은요.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혹은 오르고 내리고 싶도록 작은 카펫을 놓아줘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셔야 하고요. 강아지가 오르고 내리기 좋아하는 소파나 침대는요. 무언가를 한 번 밟고 오를 수 있도록 상자나 스텝 혹은 계단을 설치해 주시거나 아니면 앉은 뱅이 소파나 앉은 뱅이 침대를 사용해 주세요. 사실 침대나 소파는요. 우리도 사용을 하지만 강아지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강아지랑 함께 사용하기 편한 침대랑 소파도 바꿔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영양제 역시 도움이 되는 시기인데요. 좋은 노령균용 사료 외에도 영양제 역시 노령균에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항염작용에 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성분의 영양제를 급여해 주시고 항산화제 역시 노령균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중세지방산이 풍부한 코코넛을 소량 급여해서 치매의 진행을 늦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혹시라도 관절념이 확인이 된다면요. 반드시 관절념 소형 진통제 적극적인 사용으로 통증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은 강아지의 삶의 질을 심하게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노화를 심하게 촉진시켜줍니다. 아셨죠? 치아의 관리 역시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령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순위 질병이 바로 치주염입니다. 치주질환은요. 강아지에게 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음식에 대한 욕구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한 염증으로 인해 심장이나 간, 심장 역시 심각한 염증성 문제를 유발하여 수명을 줄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겁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스케일링이나 발칭에 적극적인 조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10살이 넘었다면요. 더욱더 건강관리에 힘쓰셔야 되는데요. 더 철저히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건강검진 역시요. 매 6개월마다 실시해서 강아지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늦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형준이었고요. 늙었다 그래, 늙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마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나의 가족을 돌봐주세요. 더 철저히 예방접종과 구충을 받으세요. 더 철저히 예방접종과 구충을 받으세요. 더 철저히 예방접종과 구충을 받으세요. 더 철저히 예방접종과 구충을 받으세요.